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뚜랑에서 자빠져가지고 미꾸라지한테 알을 물리는게 뭔지 정말 그 재수없는게 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정말 거지같은 퐁퐁이의 삶. 원제. 퐁퐁남의 삶. 아 진짜 사람 사는게 도대체 왜이런걸까요. 대학교 때 만나던 여친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 돈 1억에 집에서 2억정도 해줬고 여친은 우리집에 예단비 1500 주고 나머지 혼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맞벌이하면서 사는데 뭔가 이상한거야. 결혼하고 벌써 1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정말 하나도 안모이는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왜이런걸까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미친 그 혼수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싸그리 카드로 긁어온거고 그거를 아내가 저 몰래 갚고 있던겁니다.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거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원래 다 이렇게 하는거라고 했어. 와 진짜 개빡쳤는데 그래요 뭐 어쨌든 돈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거고 또 이제 와가지고 이런거 하나하나 따져서 뭐하겠나 싶은 마음에 그래 그냥 알았다 이러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얼마 뒤에 아내 통장을 봤는데 이런 또 미친 이거 또 뭐야 마이너스 3000이 또 찍혀있는거에요. 야 이거 또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정에 빌려줬답니다. 마통을 뚫어가지고 빌려준거에요. 대출받아서 준겁니다. 이때는 진짜 너무 빡차가지고 완전 개랄질을 떨었는데 그날 밤 바로 장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이거에요. 장인이 땅을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자네 돈이 정 필요하면 그 땅이라도 정열을 해주겠네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맹지야 맹지 그냥 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되는 결국 뭐다 기획부동산 사기당한거였어요. 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여기서라도 인생을 다시 돌아봤어야 하는건데 이미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살았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죠.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이후 장모님이 우리집으로 건너와서 아이랑 아내를 같이 돌봐줬는데요. 이때도 뭔가 분위기가 거지같고 싸한거요. 그래서 슬쩍 아내 통장을 확인해봤는데 이런 마통이 더 늘어나 있는겁니다. 마이너스 3천에서 5천으로. 진짜 얼테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너무 급하다 해서 또 금방 바로 갚아준다 해서 어쩔 수 없이 2천만원 짧게 빌려드린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 말입니다. 장인이 주식을 해가지고 모조리 날려버렸고 마! 나 돈 없다. 그냥 배짜라. 이러는데 진짜 장인이고 뭐고 사람이 미쳐 돌아버리겠는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알게 된건데요. 처갓집에 빚이 어마어마한거야. 그냥 말그대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카드론에 현금서비스 해가지고 그게 되어있는 돈 말입니다. 이걸 제가 전부 다 갚아주기로 했어요. 한 4천 들어갔습니다. 이거 절대 좋아서 갚아준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안하면 빚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감당도 안될거 같아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갚아준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지 벌써 8년인데 참고로 저희 처가는 아직도 집이 없어요. 월세를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 애를 봐주는 용돈 및 국민연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 부모님은 성북동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거지같은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저희 부부 알콩달콩 잘 사는 줄 아세요? 아니 이해가 안돼. 도대체 집안이 제 지경인데 왜 일을 안하는거에요? 이거 계속 사는게 맞는건지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고민이 되는데 저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 100% 팩트 진실이며 여하튼 여기 댓글 좀 많이 달리면 아내한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댓글 상황입니다. 참고로 빨간줄 끄어있는게 쓴이에요. GS 칼텍스 야 좋은 기업 다니네. 뭐야 이거? 구라지? 어디서 약을 팔아? 마! 나도 이거 거짓이길 바란다. 울고 싶은 놈 뺨 때리지 마라. 아 미쳤어 뭐야? 그래요? 내가 미친 놈이죠. 소름돋는데 완전 정신나간 집이네. 하... 내 눈에 뭔가 씌인게 확실해? 우와 어메이징하지? 형! 이거 주작같은데 말이 안되잖아. 그래 인마! 나도 주작이면 좋겠다. 아니 대학교 때 만났는데 그런 만난 기간도 어느정도 있었을거고 진짜 몰랐어요? 그 집안이 그 꼴인걸? 그게 말입니다. 보자가 아닌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정도일 줄은 몰랐던거죠. 야 아무래도 아내가 형이랑 같이 살기 싫은 모양인데 달달달달달달 나도 이혼하고 싶은데 딸내미가 자꾸 눈에 밟혀서 말이지 아니야 아니야 딸내미도 저런 문제로 엄마 아빠 싸우는거 보고싶지 않을거고 이런 노답집안이면 그냥 차라리 아빠랑 단둘이 사는게 더 나아요 아내분 직업이 뭔가 그래도 아내가 사람은 좋은거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한거겠지 아무튼 글쓴이 스트레스 폭발하겠구만 그게 직업은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은 좋아 착해 아니 처가에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 뭔 사람이 좋은거야 뭔 소리야 이게 문제는 형님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거지 야하튼 우리 퐁퐁이 형 힘내요 결혼할때는 너 꼭 상대방 집안 봐라 보통 저런 집은 양심도 없지 어 맞아 양심 하나도 없어 나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하나도 없더라 양심 아내도 부모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비슷한 마인드일 확률이 90%야 아내도 그만큼 해줬으면 충분히 해줬다고 인지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뭐하는 반복 될거에요 명심하세요 니 마누라 졸라 이쁜가보다 끌 끌 끌 끌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뭐 살짝 이쁘고 사람은 착해 어 착하긴 개뿔 어 무슨 자기 가정 경제 다 박살을 내고 있는데 뭐가 착해 정신 차려 맞아 삼성전자 형님 말이 정답이다 정신 차려라 쓰니 끌 끌 아이고 우리 기름집 형님 아내분 직업이 뭔가 엄청 어리고 이뻤나보네 끌 끌 끌 뭐 그렇다고 전문직원 아니고 뭐 나같은 대기업이지 뭐 어 형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나 이거 못 믿겠다 그래 이봐 나도 이거 거짓이면 좋겠다 내 소원이다 소원 꽁꽁이라는 내용의 소설이라는거지 이거 이딴게 현실일이 없잖아 어디서 약을 팔아 현실이라니까 이거 소설인데 현실고정 잘해가지고 쓴거지 그렇다고 해 제발 하 기혼이면 행복하고 미혼이면 꼭 집안 알아보고 결혼해라 남자든 여자든 상대 집안 빨대 꽂는거 이거 조심해야돼 아니 쓴이 아내랑 그 처같죠 양심이라는게 있으면 개처럼 넙죽 엎드려서 빌면서 살아야되는거야 이거 그게 말이야 요새는 그나마 좀 그러는데 예전엔 절대 안그랬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내 돈 가져가는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거지 깨닫지를 못하면 깨닫게 만들어줘야지 아이고 우리형 고생이 많네 끌 끌 끌 끌 끌 아이고 퐁퐁이형 어쩜 좋냐 어 그래 나 아무래도 퐁퐁이가 맞는거 같아 필요없고 일단 지갑부터 뺏어버리자고 그냥 헤어져라 남편한테 말도 안하고 지 마음대로 돈 빌려주고 배짤하고 나오는거 완전 부모랑 똑같네 피는 못속여 지금 이거 넘어가잖아 반드시 또 대형사고 칠거다 아니 니 마누라는 경제관념이 없냐 그게 별로 없어 야 이거 겁나 겁이 나서 결혼같은거 하겠냐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집안 체크는 필수다 너 이거 명심해라 안그러면 나처럼 된다 어 이 정도면 퐁퐁 3티어 정도 되겠구만 야 그래도 1티어는 아닌가 보네 그나마 위안이 되는구만 티어가 올라가려면 우선 외버리에 그냥 ATM기 수준이 되어야 하고 정작 본인은 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남편 출근하면 자기 친구들 만나서 좋은거 깔고 SNS하고 또 집에 오면 집안일 많고 뚝방규가 힘들다 말하고 또 돈 모자르다고 징징거리면 그게 2티어고 근데 너희 집이라도 잘 사니까 다행이네 만약 여기서 비빌 언덕조차 없어가지고 니 미래까지 암울했다면 그게 바로 1티어다 그러니까요 형 집이 되게 잘 사나보다 부모님 집이 다행히도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중산층 정도는 된다는 거죠 형 이건 경제권부터 바로 뺏어와야지 이미 이 사다리 났는데 뭐 어쩌겠어 나 같으면 차가 차 들어가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래한테는 너희 친정이랑 연을 끊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지 양자택일 해라 이렇게 했을 거다 그렇지 앞을 봐야지 형 소설 쓰지 마 구라도 적당히 차야지 이때가 욕 나오잖아 야 그래도 나 풍풍 3티어라는데 이 정도면 다행 아니냐 이거 구라 아니다 형 지금 3티어라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내가 풍풍인가 앞으로 마누라 마통 더 쓴다 100%야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 아프면 또 쓴다고 그러니까 즐겨 지금을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요즘엔 정신을 좀 차리고 있다 처음부터 그걸 갚아준 게 잘못이지 마누라한테 녹아다 뛰라고 해 퐁퐁이 되기 싫으면 주장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뭐 그래도 사실이면 답이 없는 거고 야 너 니 값 충실하다 근데 이거 구라 하나도 없다 진짜라고 혼수를 다 카드로 긁고 집에서 받아온 것처럼 행동하고 형한테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말이 되냐 너무 실망스러울 거 같아 마통이야 뭐 친정부모 탓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나 같으면 이미 신뢰가 다 무너졌다고 그게 말이지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고 이런 사실들도 내가 스스로 알아낸 거요 느낌이 너무 쎄거든 아니 배우자 집안이 못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자신들 딸이자 쓴이 배우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도 마이너스 이거 좋게 봐주기가 어렵네 평생을 자기 딸내미 등골 뽑아먹고 이젠 사위까지 뽑아먹고 있는 거지 뭐 에이 주작이네 다시 살아 못 믿겠냐 그래 못 믿겠지 나도 내가 이렇게 된 현실을 못 믿겠다 형 지금이라도 이혼해야지 평생 그렇게 호구로 살 건가 그게 말이지 하고 싶은데 우리 딸내미 때문에 쉽지가 않아 야 무슨 소설 같다 인생이 원래 이런 건가 나도 안 믿긴다 고맙다 부의 재분배 야 이 와중에 유머 참 고맙네 웃게 해줘서 부의 평준아 나라가 못하는 걸 이 형이 해주고 있구만 고생이 많아 그래도 사람은 착하다니까 뭐 다행인 건가 착하면 뭐해 나도 이제 슬슬 한계치가 오는데 야 그 여자 집 그지근성 쩌네 아니 쓴이도 좀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부부인데 어떻게 의논 한마디 없이 돈을 덜컥 빌려주냐고 이런 식이면 이혼이라고 해 그냥 이대로 어떻게 살아 노답인데 저 노답 장인장모 살려면 아직 30년은 더 있을텐데 감당되겠냐 그리고 중간에 못 끊어낸 네 마누라도 그지같다 어 그래 좋다 이 댓글을 우리 마누라한테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 제발 보여줘 보여줘도 양심 없어서 죄의식 못 느낄 거야 달라지는 거 없으면 너도 포기해 그냥 장모 장인 그 수준이니까 정신나간 집구석이네 저거 제대로 단돌이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친정부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네 마누라 같은 문제다 뭐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아니지 나는 애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한다고 봐 참고로 나 여자에요 요새 안그래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누라가 연예인급으로 이쁜거 아니면 진짜 인생 불쌍하다 힘내라 그정도로 이뻐도 불쌍하지 않아? 아내가 혹시 외동이야? 다른 형제는 없어? 야 빨대 야무지게 꼽았니? 외동입니다 아이고 형 정의 약하구나 그래도 같이 살려면 말없이 척척 돈 들이는 건 안된다고 못 박자 이게 되냐? 돼? 그래 이씨 되더라 이씨 기름 냄새 오지게 맡아가며 이래서 본 돈을 처가뜩에 쳐바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게 구라라고 해라 구라라고 기름집 형님이 이렇게 멍청할 리가 없다고 아니 전생에 형 7일파였나? 형 그래도 대기업 마누라라면 4천 정도는 바짝 한 1, 2년 정도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 합치면 더 있어 더 미치겠다 진짜 이거는 진짜 아내가 연을 끊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답 없어요 밑빠진 독을 채웠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보자면 밑빠진 독이 아니라 독 자체를 갈아치우죠 아무튼 힘내고 제대로 그 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